여러분 혜연입니다 드디어 저에게 감동 경사가 토신 났어요 흐흫 어...모나는요 어제 14일날 제가 아파서 안주로 왔다고 생각도 못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어요 흐흐흐흐 어... 그 친구가 문자가 왔더니 어... 그분이 인신했다고 했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아우 너무 기쁘고 저는 눈물 나는데 어... 그 산부의과에서 연락 받았더구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그분 인신하셨습니까 했더니 네 그분 인신하셨습니다 맞대요 얼마나 경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5일은 오늘은 좀 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 아랫배가 무슨 차가운 물로 마셨나 했더니 내일 병원 또 가봐야 되겠어요 배가 아파서 오늘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힘낼게요 걱정 마세요 안녕 다나리며는 만나드릴게요